산산산 엠티비 주말마다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상이 좀 없었어요 인사하고 갑니다 안녕하십니다 간만이고요 갔습니다 저는 1프로입니다 구라빵 1프로입니다 마사토를 이겨라 팔자 코스예요 땡입니다 코마 스님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마사토를 이겨라 이게 26인치가 유리하네요 왼쪽으로 붓고 땡입니다 따라가기 힘들어 어? 됐어요? 땡입니다 초박쿤 땡입니다 카스님 의외로 카스님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볼때는 빠르면 안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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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아깝습니다 또다시 짜증나는 미션이 생겼죠 근데 요거는 좋아요 아 요거는 20이 좋은데 20씨 아아 와아 야 아이씨 올라갑니다 이제 코스를 알았어요 잘 들어왔고요 잘 들어왔고요 잘 들어왔고요 잘 넘어갔어요 코스를 이해했기 때문에 아이씨 야 99% 아아 1%가 부족했습니다 순환입니다 순환입니다 순환 아이씨 좋아요 어이 자씨님 아 좋아요 소스를 이해를 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됐어요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아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네 롤빛님 좋아요 잘 달렸어요 오케이 아아 또 어렵게는 됐는데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무대뽀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1차 가면 통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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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쉽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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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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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지 가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아아 하하하하 아이씨 아메 하하하하 아 깜습니다 여기까지만 도마뱀 코스인데 이제 룰을 정했어요 반드시 여기로 지나가야되요 그래야 쳐줘요 그러니까 어엉 아 지금 코스로는 아닌데 한방에 끌어버렸습니다 한방에 와 크니까 안큰거리잖아 오 좋아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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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야 이렇게 쉬운거에요? 네 하지마 그렇지 아우 무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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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 삼식이 코스입니다 쉬워보여도 절대로 쉽지가 않은 코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코스다가 자 주님 딱 걸렸어요 자 따시님 좋아요 좋아요 돌렸구요 발만 넣으면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코스는 허리를 잘 써야되요 두 번 연속 탁탁치기 탁 걸렸어요 자 2단치기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사려작 살리게 항아 패고 오 오오 오한 오 h 오오 트레일러트레일러트레일러 확 아kh 푸느라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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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초급들은 요거만 올라가면 성공입니다 와아 겨울뚜님 쉽지가 않아요 카스님 까다로운 미션이죠 겨울뚜님 좋아요 올라갔구요 이제 바위를 넘어야 보수들은 바위를 넘어야 되는 미션이구요 성공입니다 오 괜찮으신 분 좋아요 좋아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호스로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호스가 정확하면 잘 들어갔어요 아 거기서 살렸어요 성공입니다 그걸 살려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겨울뚜님은 따시님이 성공하는 골을 못봐요 골을 못봐요 골을 못봐요 골을 못봐요 바로 따라서 성공해버리네요 골을 못봐요 골을 못봐요 골을 못봐요 골을 안다 골을 못봐요 약 1기 골을 못봐요 골을 못봐요 골 수 2기 골을 못봐요 골을 못봐요 골을 못봐요 아두 토마스님 또 나왔다고 어제꺼 아니에요. 오늘 일요일이예요. 1프라입니다. 마사토를 이겨라 팔자코스 이렇게 가서 어저께 토요팀이랑 아주 재미있게 해서 오늘 인조팀이 가자고 쫄라서 왔어요. 이렇게 가서 이거 통과해서 가방 있는 나무까지 가면 성공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리 선수 원샷 원킬 장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킬을 장담하고 있는 이리 선수. 호핑은 안돼요. 호핑 안쳐줍니다. 어? 진짠데? 땡입니다. 코스 잘못 들어갔습니다. 고기 아닙니다. 셰프님 마사토의 미끄러움과 조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안 맞아떨어졌습니다. 1분 좋아요. 5분,ty train shot 실패하고 실패했습니다. 홀드 샷 원킬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와이프한테 아침상을 잘 차려주고 도망 나왔어요. 토마스님 토마스님하고 저하고 성공 못했고요 저도 오늘 또 도전할 겁니다 어필님 기어비를 일대로 바꿨어요 만만치가 않으니까 선수가 요걸 아주 만만하게 보고 어 요번엔 좋네요 요번엔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이리로 가면 아 성공입니다 어려운 곳으로 성공을 해버리네요 어 좋아요 어 좋아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좋아요 잘 탔어요 아 아깝습니다 CF님 좋아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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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차 간문 넘어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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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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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봐줘 카메라 봐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만 가면 돼 여기만 가면 오 이제 가뿐하게 하는데 여기 가야 돼 안쪽으로 일어났는구나 그렇지 아 analyst 아 씩이 아 아 다 왔는데 리프를 올라갔고 앞에서 7장 야 소탐 . 아 다시 어떻게 해 모르겠어 그렇지 이렇게 들어와야 돼 저는 당 떨어져서 초크랩 먹고 있습니다 전 아무래도 한강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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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고마 스님 토마 스님 오 좋다 토마 스님 왔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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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구렛 아 아 블립 아니 아니 동의 갑자기 앞으로 갈 줄 없었지 블립마지막 시도입니다 과연 저 при켜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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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님 길맞고 있어요 아 콜로 아 아 아 도마스님이 예정했던 길을 막고있어요 길맞이 토마스님 욕도 못하고 지금 원망해 쌍씨 코스 좀 오른쪽 씨 코스 일명 우씨 우씨 오른쪽 씨 코스 공략 댕크 타듯이 세게 달려 달려 땡입니다 우씨 오른쪽 씨 코스 우씨 우측씨 얘는 유씨 땡입니다 잡아 잡아 조심하세요 토마스님 토마스님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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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님 어필님 좋아요 아 아 아깝습니다 이리 선수 뭐죠? 작전을 바꿨나요? 이걸 호핑 쳐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토마스 선수 오 좋아요 선수 월요 으 아 아 아 추웡하 좋았는데요 자 왼쪽을 타고 돌아요 그렇지요 아 조금 깊게 들어갔네 그래 봐봐 지금 뒷바퀴 쓴거 봐봐 안 걸렸어요? 그래 안걸린다고 기술자철 쓸 거 같은 이 선수 아... 있어보입니다 있어면 보이는데 좋아요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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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걸렸지? 대박, 걸렸지? 그만, 선수 될 것 같아요 아, 걸렸어? 그러니까 자, 어필님 좋아요 좋아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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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여기까지 와서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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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더 많이 오세요 좋아요, 이제 좋아요 속력 안 닿았어 자, 그래도 닿았어 자, 어필님 어, 좋아요, 좋아요 1위, 1위 선수 좋아요 코스는 좋고요 각 잡고요 좋아요 코스는 좋구요 자 코스는 잘 들어왔어요 좋아요 아 깝습니다 좋아요 에 아 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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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아 아 으 2 2 극박지가 계속 걸린다 쎄 진행 도움바... 아이자아이자아이자알아! 아 성공! 제프님? 좋아요! 하어어어... 오펠님? 자, 간다